부사로 바꿀래? 부사로바루? 어떻게 바꿔? 그럼 이제 뭐 내가 선택한 게 예전에 신인 때 막 그렇게 불렀을 때 말고 형이 원하는데라고 불렀고? 그때는 내가 사실 내가 많은 어떤 악상이 떠올려도 말 못하는 시절이었고 신인 때 아니야? 그렇지. 내가 이 부분은 좀 이러면 일단 나를 쳐다봤으니까 그래? 네가 한 번 얘기를 해봐. 이 부분은 좀 어필을 해봐라. 오빠한테. 이 부분 조금... 이걸 어떻게 리메이크해? 이거를 부사로 바꿀래? 부사로바루? 어떻게 바꿔? 부사로바루. 오 좋다. 오빠 약간 얘기하면 어울릴 것 같아. is equally important är är ä ä ä ä ä 자 드럼 들어가 봐. 보쌈. 그렇지. 2, 3, 4. 야. 이건 나와 토크잖아. 야 나와 토크를 그냥 내 노래에다가 바꿔. 그러니까 이거는 니가 치는 그놈의 오음을 알아야 돼. 니가 D를 쳤으면 오음이 뭐야? 라지. 어? 레니 파솔 라잖아. 그러니까 내가 D를 친단 말이야. D를 친다면? D, D, F, G, A. 레니 파솔 라. 라. 그렇지. 아 오도로 가자고. 그럼 형 이것도 춤도 좀 맞게 바꿔. 그럼 그때는 춤이 들어가지. 심벌을 그렇게 쳐줄까? 그래서 너 좋아. 그렇다. 그래. 그래? 이쁘으로 잡고 있다가 이쁘게 피하는 소리구나. 네. 원, 투, 트리, 파, 하나. 오우, 야. 좋아, 좋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소리를 낼 때가 됐어. 마이크에다 대고 네가 원하는 만큼만 딱 돌려, 끌어주면 돼. 야, 너는 그게 아니라 이걸 돌리지, 이걸 돌리면 어떡하지? 이걸 돌리네. 너는 이걸 돌리잖아. 손을 왜 자꾸지. 뭘 닦아. 야, 너 그거만 돌리잖아, 사람들이. 그냥. 아, 이거 부담스러워. 나 그치찍이 안 하면 안 돼? 너가 지금, 넌 하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박자가 지나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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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좀 흔하게 떠오르는 게 마이웨이인데 마이웨이는 있잖아 아니 초이스웨이는 아니 초이스웨이는? 형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싶냐고 난 되게 평탄한 길을 가고 싶지 그래? 무난한 길? 아니 아니 이지웨이가 괜찮은데? 그래 그래 이지웨이 그래 늘 쉽게 가려고 하잖아 이지웨이 쉬운 길? 이지웨이가 그래 이지웨이 근데 개인적으로 형 옛날에 노래를 부를 때 아라리오 아랄라 그게 어떤 주부냐 아라리오는 좀 줄지 않아? 구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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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좋아 좋아 그렇지 구라리오 구라라 구라리오 구라라 그렇지 가보십시다 불 про다 불 про다 불 про다 비가 내리니까 저 하늘 끝에서 아쉬움이 기억을 부르네 나는 이거 있잖아, 부산어박 치고는 니가 키가 높아. 아, 그치. 니의 키를 더 낮춰서 니가 읍졸이든가 하는 게 나지. A마이너로 당장 바꿉니다. 형 중얼대는 거야. 어? A마이너로? A마이너로? A마이너로 쉽잖아. 어, 잠깐만.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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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뭐야, 지금 산소하는 거야? 비가 내리니까 저 아볼끝에서 아쉬움이 비어고 울어네 이런 날이면 내 맘에 품이 서러워 떠나볼까? 너 나버린 너를 불합불로 생각해. 나는 두렵지 않아, 더 많은 시련도. 어차피 내가 선택한 기회에. 혹시 미련이라고 내게 보일 수 있다면 너의 곁으로 난 달려갈 텐데 너의 곁으로 난 달려갈 텐데 너의 곁으로 난 달려가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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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